어때,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니?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와봐 그래, 가 굳자 아이고 어 어 아 아이고 뭐야 아 아 본부장님은 뭐 주지도 말고 앞에 나타나지도 마요, 알았어요? 아 아 아 그래놓고 거기서 마주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마주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마주치면 안 되니까 여기다 공모 접수하는 거 맞죠? 네 이거요 그거 다요? 한 명이 많이 낼 수 있네요 내가 알아봤어요 여기요 여기 혹시 고상하점님 몇 층에 근무하세요? 네? 회장님도 이 건물에 근무하세요? 무슨 일이신데요? 아 아니요,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, 이거 무슨 작가신가봐요 아 아니요, 본업은 아니고 아, 그냥 새로운 도전 아 네 아 자요 근데 이거 누가 갖고 가요 제가 직접 가져다주면 안 돼요? 아 잘 전달해요 걱정 말고 가보세요 저 기획사무소 찾으러 왔는데요 아, 잠시만요 몇 층으로 가는 게 있나? 잠시만요 그 슬로건 공모 들어온 거 있나요? 공모요? 잠시만요 좀να일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원 양이 railway 약 안